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25일이죠 토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4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령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왜 번창하는가 그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요령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요령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요령이라는 게 무조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령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요령이라는 건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바로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점이 키 포인트 요점을 가지고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전에 오래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 20년이 넘어서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싫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고 키가 크고 뭐 이렇게 권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내가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중반쯤 되면 나는 배가 나오질 않았어요 날씬합니다 나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 중반이 되면 배가 이렇게 불쑥 나오고 체중이 많이 젊었을 때보다 체중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거든요 나도 물론 20대보다는 체중이 약간 늘어났어요 그러나 과히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30대 초반일 때였었는데 지금 3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간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체중이 약간 좀 더 덜 나갈 때였습니다 30대였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 가마가 80킬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옆에 또 내 바로 옆집에 한 사나이가 살았었는데 한 사나이가 살았었는데 몸이 완전히 이래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 내가 보기에도 한 120킬로는 나갈 것 같아요 체중이 그 사람 체중이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키가 그때 내가 보기 한 180은 되는 것 같더라고 180은 되는데 키가 180 정도에다가 몸이 이렇게 이르니까 체중이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 120킬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완전히 몸이 이렇게 이랬었다고 이랬었다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이씨야 그 사람도 이씨인데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나는 내 나이를 얘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 나이 얘기했다가는 얻어맞아 죽기 쉽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한테 내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내 나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봤는지 자기보다 나를 연장자로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나는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작고 그랬는데도 나를 연장자로 본 거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아예 나를 이렇게 형님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랬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반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최격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혹시 지금 얘기를 한다만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같았었어 그 사람이 이랬었어 얼굴이가 이랬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이 몸이 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쭈그맣고 깡마른 나를 자기보다 연장자라고 알아차린 거야 진짜 이 사람 본인 눈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형님처럼 대했다고 아예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반말해도 얻어맞을 확률은 없다고 자기가 봐도 상대방이 알고 기기 때문에 알고 기는 사람한테는 반말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 반말했다가는 마저 죽는다 이거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키가 크고 몸이 됐어도 알아서 자기가 기기 때문에 반말해도 된다고 그런데 내가 반말을 안 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한마디로 왜소하고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반말을 안 합니다 남한테 그렇게 반말을 안 해요 아께도 했지만 알고 먼저 기는 사람한테는 반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반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때도 뭐 쇠를 살 때인데 그러니 시골 촌놈이 도시에서 나와서 사는 게 내가 번듯한 집 마련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때도 도시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때도 남의 집 쇠를 살았을 텐데 주인집 할머니가 주인집 할머니가 사람 가만히를 운반해 달래 저거 한 100m 거리가 한 100m 되는 집인데 그 집에서 사람 가만히를 옮겨와 달라는 거야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체격이 이렇고 말이야 키가 180대고 이런 사람이 사르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던 말이야 우리가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촌 출신이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의 얘기를 했잖아 이 농촌 출신은 체격이 작고 크고 상관없이 약하고 든든한 거와 상관없이 80kg짜리 쌀을 등어리에 엎습니다 엎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누구든 등어리에 80kg 정도 쌀 한 가만히는 엎는다고 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농촌 생활에서는 그게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농촌도 기계화가 되고 그랬으니까 내가 농촌을 떠난 지 농촌을 떠난 지 상당히 실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커 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농촌 생활에서는 이 80kg 사람 가만히를 등에 엎는 것은 기본입니다 나이든 장정으로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80kg 쌀 한 가만히를 옮겨오겠다 아니 그러니까 몸이 이런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 형 아니 그걸 진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나는 못한다고 벌써 아예 나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그 집을 가서 쌀을 옮겨올 집에 가서 그러니까 80kg야 꼭 80kg짜리 사람 가만힌데 체격이 좋으니까 남보기에는 체격이 좋고 키가 크니까 우선 그 사람한테 엎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등이 없더니 일어나질 못해 80kg짜리를 등이 없고 일어나질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키가 180대고 체중이 한 120, 130kg 돼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질 못한 거야 내가 그때 얼마였죠? 내 키는 얘기를 안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때 체중이 50 몇 킬로였을 때입니다 지금과 거의 한 2, 3kg 정도 차이뿐이 안 날 때였어요 그때도 50 몇 킬로였었는데 50 몇 킬로 체중을 가진 사람이 80kg짜리 쌀 한 가만히를 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체중이 한 120, 130kg 되는 사람이 그걸 못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안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체중이 비록 50 몇 킬로짜리 약한 체중이지만 내가 등어리를 엎겠다고 했어요 내가 엎고 이동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집 할머니가 깜짝 놀라 아니 저렇게 등치가 큰 장 정도 80kg짜리 쌀 한 가만히를 엎지를 못하는데 자네가 없겠나?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농촌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등어리에 엎었어요 등어리에 엎어가지고 100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반 숙인 거지 엎은 상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00미터 정도 되는 우리 주인집까지 옮겨온 겁니다 옮겨오고 나니까 그 나보다 이제 몸이 이렇고 키가 180대 있는 이시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래 아니 이 형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냐고 깜짝 놀랐더라고 내가 그 말 끝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힘을 한 것이 아니다 요령을 한 것이다 아니 내 체격을 보셔 체격을 본다면 내가 80kg짜리 쌀 한 가만히를 엎을 사람이 못 되잖아요 이건 힘을 한 것이 아니다 요령을 한 것이다 그때 내가 요령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서부터 그래서 내가 요령이라는 단어를 아 또 이제 쌀을 80kg짜리 쌀을 미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마디 더 하고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출신들은요 80kg짜리 쌀 한 가만히를 엎는 것은 기본입니다 뭐 약한 사람이든 든든한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일단 장정이라면 20세가 넘은 장정이라면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이 80kg 쌀 한 가만히를 등에 엎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80kg짜리 쌀 한 가만히를 등에다 엎지 않고 어깨에다 올래 어깨에다 엎는 거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키가 한 175되고 그 사람이 비만하지는 않는데 비만하지는 않는데 골격이 굵은 사람이 골격 자체가 굵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 정주영 시대 때의 175는 말이죠 지금으로 말을 한다면 185 정도에 해당하는 키였어요 그때 정주영 시대에는 한국 남자 키가 얼마였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남자 표준이 160에서 163 사이가 한국 남자 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키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았었다 이겁니다 표준이 그 키였으니까 그 키도 안 되는 작은 사람은 그 160에서 163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 175였었다 그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185 정도에 해당하는 키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은 이 사람 가마니를 어깨에다 미었던 사람입니다 어깨에다 올려놨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사람 가마니를 들어서 어깨에다 올려놓는 사람은 진짜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가마니를 달랑 들어가지고 어깨에다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체격도 있고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요령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등어리도 없는 거는 그거는 뭐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령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이제 사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번쩍하는가 여러분 그 학교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는 검증된 학문만을 가르칩니다 검증된 학문 그 다음에 검증된 가르침 가르침법 강의법 누구나가 다 교단에서 쓰는 그런 강의법 그런 것을 통해서만 가르친다고 하죠 학교에서는 절대 요령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절대 요령을 안 가르친다고 말이죠 근데 사교육은 어떻습니까 사교육은 요령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번쩍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학문도요 학교에서 볼 때는 깨달음이 안 가 요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학문을 주입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령을 터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내 거가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건 요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요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학문적인 강의만 하니까 내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사교육은 뭐냐 받아들이는 요령을 가르친다니까 기억하는 요령 이해하는 요령 요령 위주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교육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강의만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던 애들이 사교육 학원에 가서 쏙쏙들이 기억을 하고 알아차리고 이해를 하는 그런 환경이 생긴다고 하죠 이 학교에서 요령을 가르친다면 그건 학교가 아닙니다 그게 공교육의 한계입니다 학교 교육의 한계예요 만약 학교 교육에서 진짜 학문적인 강의를 안 하고 요령만 가르친다? 그건 학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학교가 아닌 학원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령 위주로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한계가 바로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네요 한 가지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뭘 뭘 증명하라 이런 증명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그걸 볼 때 요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볼 때 아득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못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8 나누기 4는 얼마죠? 정답이 2잖아요 4, 2, 8 그러면 8 나누기 4를 했을 때 2가 나온다 왜 정답이 2가 나오느냐 그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4, 2, 8, 4, 2, 8 구구단을 이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알았던 거지 증명하라 이러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 그런데 학교 가보면 그 증명하는 방법을 선생이 칠판에다 백목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2가 나오는 걸 증명했잖냐 파라노이들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아께도 얘기했지만 학교 교육이란 건 요령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FM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FM대로 그러니까 요령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터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런 요령을 가르칩니다 요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학원에 가면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8 나누기 4는 정답이 2다 왜 2가 나오느냐 그걸 증명하라 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학원 강사가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뭐 증명하라 어쩌라 하니까 앞이 캄캄해지지 절대 앞이 캄캄해질 필요가 없는 거야 8 나누기 4는 2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엔 나누기를 하지 말고 곱하기로 돌려버려 그러면 8 곱하기 4는 얼마야? 4 8이 32가 나오지 32에서 또다시 빼기로 돌려 그 다음은 32에서 8을 빼봐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16이 나오지 16에서 나누기 8을 나눠봐 2가 나오지 이 증명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뺑글뺑글 돌려라 이거야 학원 강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증명이라는 게 별거냐 겁먹지 말라 뺑글뺑글 돌리는 거다 뺑글뺑글 돌리는 게 뭐냐 나누기는 곱하기로 돌리고 곱하기는 빼기로 돌리고 빼기는 더하기로 돌려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2가 나온다 그게 증명된 거다 아니 이렇게 요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돌려라 돌려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학문적으로만 구태의연하게 그냥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칠판에 강의하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가고 요령이 없으면 애들이 이해가 안 가고 터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학원 가면 학원 강사가 아주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써요 돌려라 돌려라 증명이라는 게 뭐냐 애들아 겁먹지 마라 증명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8 나누기 4는 2가 나왔지 8 나누기 4는 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곱하기로 돌려 곱하기로 돌린다면 빼기로 돌려 빼기로 돌린다면 더하기로 돌려 그러다 보면 2가 나오잖니 이게 증명하는 거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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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나누기는 곱하기로 돌리고 곱하기는 빼기로 돌리고 빼기는 더하기로 돌려라 그러다 보면 증명이 된다 애들이 이렇게 보면 야 돌려라 돌려라 나누기는 더하기로 돌리고 더하기는 곱하기로 돌리고 곱하기는 빼기로 돌려라 증명이 별거 아니라고만 뺑글뺑글 돌리는 게 증명이로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오늘날 사교육이 번창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겠죠 내 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령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요령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내가 아껴두기 했잖아요 학교에서는 절대 요령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다 FM대로만 가르치지 학교 선생이 이걸 하면서 돌려라 돌려라 합니까 그런 선생 없어요 그러나 학원 가면 학원 강사가 너희들 겁먹지 마라 증명이란 걸 겁먹지 마라 돌려라 돌려라 나누기는 빼기로 돌려라 빼기는 곱하기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번창하는 거예요 요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령 그래서 강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강의하는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유명 강사들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강사들이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니 어쩌니 하는 작자들이잖아 그래서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공부의 신이 됐냐면 그 사람들은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요령을 터득한 거야 요령을 빨리 알아채서 터득한 거라고 그래서 공부의 신이 된 거야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요령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IQ 물론 IQ도 물론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IQ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IQ 문제만이 아니에요 공부를 터득하는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한 사람은 IQ가 좀 낮아도 공부를 잘하는 거고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IQ가 아무리 높아도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부의 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한 사람이 공부의 신이 됐다고 해요 내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신이라는 사람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 교육만 받아가지고도 자기 나름대로의 요령을 터득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범생이들은 학교 강의만 가지고는 요령이 터득이 안 돼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사교육에 가서 학원 강사가 하는 강의를 드려야만 요령이 생기는 거야 바로 그 차이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전에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왕도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왕도가 있고 공부에도 왕도가 있고 학문에도 왕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련스럽게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어떤 학원 강사가 나는 다른 사람들 하는 유튜브를 내가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어떤 공부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학원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거 내가 보고 야 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령을 터득하라고 하죠 요령 요령을 터득한 자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진짜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 요령을 터득한 자가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지름길 지름길을 터득한 자가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하는 얘기는 뭐냐 미련스럽게 달달달달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외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내가 중학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처음 내가 들어가니까 고려대에서 법대를 전공했대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선생으로 와서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선생이 영어 담당 선생이어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디스 이즈 펜 어펜 디스 이즈 펜이 나옵니다 디스 이즈 펜 이것은 펜이다 어펜 디스 이즈 펜 이 펜은 내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무작정 이유라는 겁니다 디스 이즈 펜 어펜 디스 이즈 펜 아주 입이 닳도록 입이 닳도록 자다가도 잠꼬대 할 정도로 유회라는 겁니다 그걸 뭐 다죠 한문서당 나가면 왜 한문서당 나가면 훈장이 그 아주 유회라고 그냥 아주 무조건 유회라고 가르치잖아 그래서 뭐 할천 따지 가무려 누랑 다 이러면서 아주 열줄나기 유횝니다 그런 식이야 무조건 유회라는 거야 디스 이즈 펜 어펜 디스 이즈 펜을 그냥 자다가 잠꼬대 할 정도로 유회라는 거야 그거를 못 외우는 애들은 도시락을 빼가지고 점심도 안 줘 그렇게 체보를 내립니다 그런 건 고려대 법학과까지 들어갔다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 진짜 공부의 신은 뭐라고 하냐 외우지 말라 그렇게 미련스럽게 공부하지 말라 그렇게 미련스럽게 공부하는 사람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달달달 의지 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태생 태중태세문단세 어쩌고 막 이런 게 달달달 의지 안아 의지 말라는 거예요 연상을 해라 연상작용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 경영학을 경영학 경영학 전공한 사람은 그 회계 시간이 있는지 내 건 모르겠어요 나는 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회계학이라는 그게 학문이 있습니다 회계학 회계학에 들어가면 차변과 대변을 나누는 그런 학문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대저표를 작성할 때 차변과 대변을 나누고 이렇게 부기를 작성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차변인가 어느 쪽이 대변이냐 이거를 참 기억하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학원 강사였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변을 보고 어느 쪽으로 학문을 닦죠 오른손으로 닦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대변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차변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기에 딱 들어가면 어느 쪽이 차변이나 어느 쪽이 차변이고 어느 쪽이 대변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연상작용을 하면 돼요 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연상작용 대변 보고 휴지 닦는 쪽이 오른쪽이다 오른쪽이 대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상작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상작용을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그게 참 미련한 짓이다 왜 달달 외우는 사람 쳐놓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눈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탁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그 공부의 신이라는 강사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의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껴두어 얘기지만 같은 일을 해도 요령을 모르는 자와 요령을 터득한 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과 만일을 내가 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힘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음에도 사람과 만일을 업고 100미터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요령입니다 그러나 체격이 이렇게 큰 사람은 사람과 만일을 밀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사람과 만일을 못 업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요령이라는 게 요령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교육이 번창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악기도 얘기했지만 내가 중요점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그겁니다 학교에서는 요령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요령을 사교육에서는 요령을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요령을 가르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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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서 요령을 가르치는다